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남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들려주신 하멜의 커피 이야기 재밌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하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오늘은 커피 이야기보다는 하멜과 그의 동료들, 조선에 와서 잡혀 있었던 동료들이 기록한 17세기, 오래전이죠. 거의 400년 전 조선의 모습을 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멜은 조선 땅에 1653년, 그러니까 효종 때 표류해서 13년간 억류되어 있다가 13년 만인 1666년 현종 때 탈출에 성공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한 후 1년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조선 생활을 기록으로 남겼고, 1년 후에 동료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지금의 자카르타에 도착합니다. 동료 7명은 바로 네덜란드로 귀국했는데요. 하멜은 바타비아에 1년 이상 더 머물죠. 무려 13년 만에 탈출했으니까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하멜은 왜 돌아가지 않고 바타비아에 남았을까요? 글쎄요. 혹시 하멜 이전에 조선에 왔던 네덜란드인 있잖아요. 네네. 벨테브레라고 우리나라 이름이 박연이었죠. 박연처럼 조선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멜이나 그 일행 중에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멜이 바타비아에 머물렀던 것은 조선에 억류되어 있던 기간, 즉 13년치 임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멜이 기록한 조선 체류 경험은 일종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였던 겁니다. 하멜의 진술서 표지에 수신인이 네덜란드령 인도 총독 요한 마에츠 사이코르와 평의회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이유죠. 보고서 제목은 정말 깁니다. 야후트 더 스페르베르호의 생존한 장교와 선원들이 1653년 8월 16일 꾀에파르츠 섬 제주도입니다. 매 난파되어 1666년 9월 14일 그들 중 8명이 야빤, 일본이죠. 난가사케이, 나가사키로 탈출하기까지 겪은 일 및 꼬레이 왕국의 풍습과 위치 등에 관한 보고서 이렇게 제목이 길었습니다. 산업재라는 모습을 입증하려고 자신들의 고통을 좀 과장해서 기록을 했죠. 일본에 있는 동안 쓴 원고를 귀국하는 동료들 편에 먼저 회사에 제출했는데 이 원고가 하멜이 네덜란드에 도착하기 이전인 1688년에 암스텔담과 로테르담 등에서 책으로 출판되어서 이미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른 하멜 표류기가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나오자마자 곧바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번역돼서 출판될 정도로 그야말로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덜란드 초판의 제목은 스페르베르호의 불운한 항해 일지죠. 하멜이 탔던 배 이름이 스페르베르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멜 표류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나 봐요. 한동안 잊혀졌던 이 책이 1920년에 네덜란드 학자 회팅크, 히딩크 아닙니다. 회팅크라는 학자에 의해 다시 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에 창간된 진단학보라는 역사 잡지 1호부터 3호까지의 영어판과 불호판을 바탕으로 번역돼서 소개됐는데요. 이때 하멜 표류라는 제목이 붙여졌던 거죠. 이후 1954년부터 수많은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하멜 표류기가 가능됩니다. 이 하멜 표류기는 말씀드린 대로 하멜이 조선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탈출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좀 과장이 많은 편인데요. 심지어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들도 들어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 일부는 나가사키나 바타비아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선 이야기 속에 끼워 넣은 것 같은 것도 있고요. 당시 네덜란드에서 이미 소개된 중국 소개 책자에 등장하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내용을 추가로 넣은 것도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읽어보셨죠? 오래전에 교과서를 배워서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멜 표류기에 보면 조선에서 악어를 봤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조선에는 코끼리는 없는데 곰, 사슴, 고양이, 여러 동물들이 있다. 여러 가지 크기의 악어가 강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악어는 등껍질은 두꺼워서 총알도 견딜 수 있고 배 가죽은 아주 부드럽다. 크기가 뱀장어의 18배 내지 20배는 되는 긴 악어도 있었다. 잡힌 악어의 배를 갈라보니 어린아이 3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니까 식인 악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식인 악어의 이야기는 하멜이 쓴 첫 원고에는 없었는데 초판 발간 이드메인 1669년에 사흐만이라는 사람이 편집해서 출판한 두 번째 책에 처음 등장합니다. 어떻게든 아시아를 좀 희한한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특이한 나라라고 이렇게 묘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하멜은 밀린 임금을 받았어요? 하멜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조선에서의 생활을 기록해서 동료들 귀국 편에 먼저 보낸 것도 대단하고 동료들은 귀국했는데 본인은 남아서 임금 투쟁을 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의 책이 출판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동인도 회사가 하멜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유명해졌으니까요. 아마도 하멜은 한꺼번에 받은 13년치 임금 그리고 책 출판으로 얻은 추가 수입으로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암스텔 다음에 카페가 처음 생긴 게 1665년이니까 하멜 귀국 5년 전입니다. 그가 귀국한 1670년부터 사망한 1692년 사이에는 네덜란드에서도 커피와 카페가 대유행을 했으니까 아마도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멜과 그의 동료들은 조선에 머문기간 즉 13년치 임금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신상품 커피를 사 마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자바커피를 탄생시킨 유명한 인물이 하멜과 그 동료들을 인터뷰해서 조선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책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써 있었어요? 네. 암스텔뎀 시장이었던 지콜라스 비첸이라는 사람이 하멜의 동료로 직업이 의사 겸 이발사였던 에이버켄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정리를 해서 1692년 그리고 1705년에 연이어 책으로 냈는데요. 책에 나오는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재미있습니다. 대부분 에이버켄의 말을 이용을 했는데요. 여건대 조선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조선에서 유목민들이 사는 북쪽의 타르타르나 만주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산이 높고 땅이 거칠다. 그래서 사람이 드물고 호랑이, 갈색 곰, 늑대들이 있어서 지나는 게 위험하다. 이곳은 항상 눈에 덮여 있다. 한반도 북쪽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죠. 이 에이버켄은 또 말하기를 중국의 황제가 조선의 왕에게 6마리의 말을 선물로 보낸 것을 직접 보았는데 말의 하얀 피부에 노랗고 검은 얼룩이 있어서 마치 호랑이 같았다. 중국 황제가 조선 왕에게 말을 선물로 보냈다는 공식 기록은 제가 찾아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 에이버켄이 무엇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에이버켄은 또 동해에는 고래가 많아서 조선 사람들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고래를 잡는다. 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긴 작살로 고래를 잡는다. 조선 사람들이 고래 잡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에이버켄은 어느 날 잡힌 고래 등에 네덜란드 산 작살이 꽂혀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추측하기를 그린란드에서 즉 네덜란드 사람들이 고래 잡이를 하는 그린란드에서 네덜란드 작살을 맞은 고래가 북극을 지나서 동해안까지 와서 잡힌 것이라는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북쪽에 사는 타르타르인들에 대해서 한 표현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북쪽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시는 야만인들이라고 했답니다. 고기를 줄어먹는 몽골이나 중국 북쪽 유목민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을 나름 재미있게 보여준 겁니다. 조선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했네요. 조선인들의 일상 생활에 관한 기록도 많습니다. 예컨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색의 기와를 입힌 집에 살고 보통 사람들의 집 지붕은 집으로 만든다는 비교적 정확한 기록도 있고요. 엉뚱한 기록도 물론 있습니다. 예컨대 포도나무가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잘 익지를 않고 그래서 와인을 만들 수 없다거나 가지치기를 모를 정도로 조선 사람들은 과일 재배 방법을 모른다. 조금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죠. 포도도 당연히 익었고 과일도 잘 키웠죠. 더욱 엉뚱한 내용은 순장 풍습이 당시에도 남아 있었던 것처럼 기록한 겁니다. 왕이나 왕비가 죽어서 묻힐 때는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노예들이 함께 묻힌다. 묻힐 때 넣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들은 죽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야만적인 풍습을 지닌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도 있는데요. 조선에서는 종교가 강요되지 않는다. 누구나 종교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처럼 조선이 특정 종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뭐 네덜란드와 비슷한 문화로 본 거죠. 또 조선 사람들이 일식을 대하는 태도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일식이나 월식은 하늘에 사는 뱀이 해나 달과 싸우면서 생긴 일로 알고 가짜 뱀을 만들어서 태우거나 하는 풍습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브켄이 놀란 것은 조선 사람들이 일식이나 월식 날짜를 예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옮기면 수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조선 사람들이 일식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미리 예측을 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성격에 관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순하고 점잖고 원만하고 친절해서 이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안전하다. 요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좀 비슷하죠. 또 법이 엄중하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 예로 든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하멜 일행에게 배를 팔아서 탈출을 도운 어부들은 모두 사형을 당할 정도로 법은 엄중하다. 뭐 그런 예를 든 겁니다. 그 외에도 한국인은 매우 청결하다거나 한국인은 보통 한 번 결혼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죠. 하멜 일행이 많은 것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식생활 풍습에서 보신탕 얘기도 나오는데요. 당시나 지금이나 서양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죠. 에이버케는 말하기를 조선 사람들은 말고기와 개고기를 먹는데 붉은 개는 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뭐 글쎄요. 사실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요즘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음료가 소주인데요. 에이버케는 쌀로 빚는 소주도 소개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표기는 일본식으로 사키라고 썼죠. 에이버케는 또 조선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자기가 112살 이상 된 사람들을 많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과장이나 좀 오해로 보이죠. 또 다른 얘기 중 사실과 다른 것으로는 한국 민족을 겁이 많은 민족으로 묘사한 부분인데요. 에이버케는 한국인들은 타르타르, 즉 북쪽에 사는 만주족이나 몽골족이죠. 타르타르와 일본인들을 무서워하고 겁이 많아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미리 전쟁이 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비첸이 쓴 책에는 한국어 단어집도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단어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 비첸이 소개한 17세기 유럽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사회와 문화, 뭐 이런 것도 흥미롭지만 더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것은 한국어 단어집입니다. 143개의 한국어 단어의 발음과 뜻을 적었는데요. 어떤 종류의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배를 타고 먼 동양까지 온 하멜 일행에게 관심 있는 단어들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생존에 꼭 필요한 의식주 관련 단어들, 특히 먹고 마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를 상류계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숫자 표현이 다 같지만 상류계층에서는 1을 하나로, 보통 사람들은 1, 1로, 상류계층에서는 2를 둘로, 보통 사람들은 2, 2로, 상류계층에서는 3을 3으로, 보통 사람들은 3으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1에서 10까지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했고요. 다음에는 20, 30, 40, 50, 50, 70, 80, 90까지 10단위를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는 100, 200, 300에서 900까지 100단위, 그리고 1천에서 9천까지 1천단위 숫자를 적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만 단위 표기입니다. 1만을 1억으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순서대로 9만은 9억이라고 표기했죠. 10만은 조로 적었습니다. 1부터 56까지가 숫자 읽고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숫자를 표기하고 발음하는 게 사회계층마다 달랐다는 게 특이한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네. 지금보다는 계층 간 질서가 엄격했던 시절이라서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차이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나이를 셀 때는 사람 나이를 셀 때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동물나이도 사람과 똑같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다르게 불렀다는 얘기죠? 네. 동물들은 한 살부터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보면 한 살은 하릅, 두 살은 이득, 사릅, 나릅, 다습, 여습, 이릅, 여듅, 아습, 열릅이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릅, 습 뭐 이런 독특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나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니, 근데 배울 게 하나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을 어그로 표기했다는 것도 참 특이한데요.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일만을 일 어그로 표기한 거야? 아니면 기억이 좀 잘못됐던 거예요? 실제로 전통시대에 큰 수를 세거나 표기하는 방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 일만 혹은 1억 이런 숫자를 사용할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일만을 일 어그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방식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만이 아니라 10만을 1억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같은 조선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1만 배를 1억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의 영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단어들이 나올 것 같았는지 궁금해요. 네, 두 번째 단어는 57번부터 87번까지가 한 그룹인데요. 주변에서 보는 자연현상과 동물들이 나옵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표시하는 단어들은 늘 탈출을 꿈꾸던 함의 일행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겠죠. 뭐 해, 달, 별은 또 고향을 그려하면서 봐야 했던 자연현상이었고요. 그리고 동물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말, 소, 양, 개, 돼지, 닭, 고양이, 쥐, 뱀 등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기한 것은 코끼리라는 단어죠. 코끼리라는 동물은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했기에 썼을까요? 코끼리가 선물로 들어와서 키웠는데 곡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굶겨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하멜이 조선 땅에 있을 때 그랬던 건가요? 그 이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력의 기록을 보면 일본 국왕이 타종임금에게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길들인 코끼리를 선물로 바쳤는데요. 코끼리를 군대에서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조의 전서, 지금으로 따지다 보면 국토부 장관인 이유라는 사람이 기이한 짐승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그 모양이 추해서 코끼리에게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해서 이유를 밟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데다가 또 1년에 콩을 수백 석이나 먹었으니까 코끼리를 유배시키라는 상소가 빗발쳤죠. 결국 전라도 보성군 순천만 바다에 있는 해도라는 섬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 작은 섬에서 이 큰 코끼리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이를 보던 주민들이 또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되죠. 코끼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풀조차 먹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태등 임금께서 다시 육지로 보내라고 명을 내려서 섬을 벗어나 또 육지로 나온 코끼리가 전라도와 경상도로 떠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충청도 어딘가에서 다시 또 섬으로 보내줘서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바로 코끼리가 유배되었던 순천만이었고 하멜 일행이 탈출하기 전에 한동안 이곳에 머물렀던 거죠. 이곳에서 불쌍한 코끼리 이야기를 전해들은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에 이어서 이제 단어집에 낙타 같은 것도 나오는 게 흥미로운데요. 한자식으로 약태라고 적었습니다. 동물에 해당하는 단어들 맨 아래에는 도깨비가 나오는데 발음은 도채비였는데요. 조선 사람들이 도깨비를 거의 생활 속에 함께 사는 동물처럼 여겼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코끼리가 등장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하고요. 짧게 또 소개해 주실 단어가 있을까요? 네. 과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게 가장 가슴이 아팠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단어들 중에 여성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시고 하나는 계집이라고 표기를 했다든지 사람의 머리를 표기를 했는데 헤드를 머리라고 쓰지 않고 대가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함의 일행들이 계속해서 하루층들, 어려운 사람들과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대가리라든지 계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슬픈 이야기죠.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